안녕하세요. 와우에드 중앙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한국사에 대해서 쉽고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공부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어요. 우선 최근 한국사 공무원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얘기해 볼 텐데 최근 공무원 한국사는 굉장히 쉽게 내고 있습니다. 쌤이 여기 표는 중하로 해놨는데 사실은 거의 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을 볼 텐데요. 국가직은 좀 중정도로 볼 수 있고 지방직은 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중하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온다면 누구든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더더욱 최근에는 나오는 주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무원 시험이 좀 어려울 때는 예상할 수 없는 주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빈출 주제죠. 빈출 테마의지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상이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2024년도 지방직 공무원심이 있었는데 거의 예상 가능했던 문제들이 거의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빈출되는 테마는 특히 정치나 문화 사회 위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경제나 사회사 파트도 좀 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트렌드에 맞게끔 정치와 문화 사회지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한국사가 이렇게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사시대, 고대, 중세, 조선 근현대가 되어있어요. 근현대가 있는데 문제의 비중상은 조선 근현대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략 한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조선과 근현대지로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실 때 이 파트를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리한 다음에 고대와 중세를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효율성이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시대를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 파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문제도 적고 문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파트가 문제가 많고 문제도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 파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선까지가 전근대고 근대 이유가 근현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에서 조선까지 근현대의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조선은 이제 영역별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정치사라는 거예요. 정치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효율성이라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죠. 반절 이상은 정치사에서 나오니까 쌤도 여기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도 복습하면 되겠죠. 그다음이 문화사가 되겠어요. 문화사. 그리고 경제와 사회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랑 사회가 문화랑 문화파트죠. 문화파트와 거의 출제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 경제랑 사회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지면서 이 파트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쌤도 수업시간에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사는 좀 예전과 비중이 비슷하다. 그리고 정치사는 원래 잘 나왔었는데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현대. 근현대는 대략 우리 근현대 시기가 200년도 안 됩니다. 200년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대략 40%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나옵니다. 촘촘하게 나오고 이쪽에서 여러분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근현대를 공부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전근대 시대를 공부할 때는 정치와 문화 사유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해야 될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한국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쉬워졌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추구형. 이해 추구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샘 한국사 공무원 책도 거의 1,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이해 추구형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샘도 책을 두껍게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샘이 최근에 쓰고 있는 책이 테마노트라는 책입니다. 테마노트라는 책은 분량이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300페이지. 거의 3분의 1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양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설명이 냈던 것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해 추구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형, 테마형 교재로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이론서는 이제 엔다엘이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해 추구형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최근에는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빈출된 사건이죠. 사건을 그래도 초반에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사건을 암기하는데 주로 암기는 그 사건이죠. 사건의 시기. 어느 왕때냐. 또는 그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느냐. 정도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지문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어떤 사건, 어떤 단체,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어느 왕때였느냐. 몇 년도냐.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 암기할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20문제 중에서 18개 정도는 거의 빈출될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두세 문제죠. 두세 문제는 그래도 100점 방지용으로 좀 지엽적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엽적인 내용들도 꼼꼼히 설명해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나올 것 위주로 빈출되는 것 위주로 공부해야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다음에는 나오지 않을 것들 좀 지엽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양도 많습니다. 많지만 선생님이 전문 강사니까 그 내용들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적중을 시켜 드릴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료죠. 사료. 우리 저번 주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 지방직 시험이 쉽긴 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까다로워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사료형 문제였어요. 우리 공무원 한국사도 수능형입니다. 우리 수능 문제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료고 있고 지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 한국사도 대부분의 문제가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한 이해력과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료특강이라고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 수업을 들으시고 많은 사료를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사료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르는 사료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준비도 꼼꼼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론을 공부하고 사료죠. 사료를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 5년 전이죠. 5년 전 문제와 5년 이후의 문제가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보다는 최근 5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한국사회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주제들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출문제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옛날 문제를 푸는 건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선생님이 문제풀이 때 해드립니다. 그래서 변화된 문제를 적용한 예상 모의고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고 또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예상 모의고사를 내주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 사료, 문제에 대한 방식이죠. 공부 방식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만든 정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업은 이론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이죠. 올인원, 이론 수업인데 두 달 동안 꼼꼼하게 기본에서 심화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관하고 간단하고 간략하게 나올 거에 주로 수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사료를 공부해야겠죠.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료를 많이 보시고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또 확장해서 좀 심화, 심화 단계로 단원별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문제풀이는 국가직, 지방직에 맞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한 17개에서 18개는 기본적인 트렌드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두세 문제는 좀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좀 심화 특강으로 문근현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려운 문제가 문화사와 근현대가 빈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화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 학생들이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7월달부터 8월달부터 공부하면 좋은데 좀 다급하게 시험 몇 개월 전에 들어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선생님이 요약 특강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달 과정으로 아주 간략하게 우리 300페이지, 원래 교재가 300페이지인데 그 300페이지의 교재도 더 줄여서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벼락치기로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요약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전까지 이렇게 이론을 공부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요약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마지막에 좀 늦게 들어온 분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론도 공부하고 싶고 좀 문제도 같이 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약간 벼락치기용이죠. 벼락치기용 시험에 닥쳐가지고 이론과 문제까지 함께 드리는 단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전까지 공부했던 분들도 정리하는 측면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이제 다 닥쳤으니까 다 듣고 싶다.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난 좀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 수업들을 마지막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100점을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시험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역사는 반복합니다. 예전에는 20년 전이죠. 10년 전, 20년 전에는 공무원 인기가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전에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다시 공무원 인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 안 할 때죠. 남들 안 할 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시고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남들 기피할 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에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도전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강의를 거의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셈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창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